오늘은 슈퍼 웰커크 준결승전 1경기가 되겠습니다. 슈퍼 웰커크 준결승전 제1경기에서 격돌할 양선수 출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코너 이도준 선수 출전! 슈퍼 웰커크 준결승전 2경기에서 격돌할 양선수 출전! 슈퍼 웰커크 준결승전 2경기에서 격돌할 양전수 출전을 소g여했습니다. 슈퍼 웰커크 준결승전 1경기 4경기 minha see-out 양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0코너 하얀고시클럽 소속 27세 십장 180cm 체중 69.85kg 5점 5승에 파이터 자유성 이에 맞서는 0코너 장양심도 체육관 소속 26세 십장 177cm 체중 69.65kg 5점 2포축 제주로 선수 매투로 준다 생각합니다. 파이팅하고 머리 조심하고 밑에 얼른 올라오다가 노래 간빠로 꺼져야죠 파이팅하고 12. 13. 15. 13. 13. 14. 14. 15. 15. 15. 15. 시작 3, 2, 3, 4 3, 4, 3, 4 3, 4, 4 3, 4, 5 3, 5, 6 4, 5, 5 3, 2, 3, 2, 3 1, 2, 2, 3 1, 2, 3, 3 2, 3, 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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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준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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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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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아가다! 나한테 곧 대화해 봐! 나한테 막힐. 막힐. 우선 막아! 동영 선생님 스마트 점점 클리어 자, 대단한 부탁드립니다. 정면이 정면은 정면이 굿끼리, 시선아굿끼리 도워드신 조비보의 장신 미니로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이 굿끼리 정면이 굿끼리 정면이 굿끼리 2. 2. 3. 4. 5. 5. 6. 5. 6. 6. 6. 7. 7. 8. 11. 11. 12. 12. 13. 네! 이번 연기를 3대0 심판전을 지휘한 점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4회전까지 양선수의 채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 김, 병, 우 39 대 38. 부시 권, 형, 진 39 대 37. 부신 유용군 39 대 38 이번 연계 승들 코코넛 정유승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연계 시상은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정위보연장님께서 승리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상장 소속 하얀 복싱클럽 성형 전유승 위 선수는 2019년 7월 29일 대전시 성천문원에서 더행된 표아복싱 한국시대 채널전 배털걸3 슈퍼밀턱 중결승전에서 무수한 기랭으로 승리하였으므로 승리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 시속에 승리상장 2. 뮤직비디오를 추출해 2. 뮤직비디오 2. 뮤직비디오 4. 뮤직비디오 4. 뮤직비디오 4. 뮤직비디오 5. 뮤직비디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